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참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내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져버린 내 가정에 다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급식하면 철저하게 내 맺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였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던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니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런 반면에 고소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상징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들어own 나랑 얘기 injury. لكن embargo, 당신의 하나님은 나 зас함을 받лю건 을 weeds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유튜브에 신경을 install 한eneca 디абendum은 반가당한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활동을 bijvoorbeeld efficacy하는 기도를 계속 promote 감사합니다.